자, 5강에 4번이구요. 5강에 4번. 자, 4번만 보면 되겠네요. 자, 4번에 대신 돼요, 거기. 자, 4번 문장 보자. This helped you. 끊어. To find it. 끊구요. Pickly, 세마치요. 자, 첫번째 help니까, 이거 무슨 공간에? 준사형이라고 할게요. 할프. 그저거. 그러면, 자, 계속. 얘가 이거 하라고. 돋다. 그렇지? 근데 여기 이제 find니까, 네가 찾도록 돋는다. 이것이. find 나왔어요. find에 뭐 나와야 되는거야? 인정성공사. find. 찾으러. 뭘 찾으러. 뭐 나와야 돼? 목. 저거 나와야 되죠? 목. 저거 나와야 돼. 이제? 목. 저거 나와야 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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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가지. 2번 가로이에요. 무슨절. 2번 가로가 무슨절이야? 명사절. 2번 명사결은 몇개 있다고? 다섯개 있다고요? 모르침 모르침 원 왜 대박 좋게 으잇 우리 몸성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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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가지 넷 넷 넷 명사절인거 됐쟤? 그러면 여기 됐이 나왔으니까 여기 들어가있네요 물쥐 자 요기 됐 말이죠 좁, 속살 가볍게보세요 관계대명사절은 무조건 무슨절이야? 관계대명사절은 무조건 평경사절이야? 그럼 여기는 무슨 접속사야? 접속사대로 원정, 불안정? 원정입니다. 원정입니다. 만계대명사절은 평경사절인데 왓은 명사절이 있는 거예요. 왜? 선행세가 없습니다. 얘는 명사절이죠. 얘는 완전 불안정? 항상 포인트는 대신여 왓신여잖아요. 됐! 나왔으니까 지금 명사절의 됐은 명사절의 됐은 뒤에가? 완전해야 되죠. 근데 뒤에 뭐냐? 이즈! 뭐가 없어? 주어가 없지요. 그러면 일단 불안정하잖아. 불안정하니까 이 됐을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X. 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니까 뒤가 불안정하니까 여기서 명사절에서 뒤에가 불안정한 거 뭐야? 이거 내고. 그래? 뭐 와서 바꾸라 거냐? 어떻게 한다? 그럼 너에겐 중요한 것을 네가 발견하고 보아줘. 네 놈에겐 내 자부심에서. 그렇다면 이 됐을 볼까요? 고마워.